안녕하십니까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안산 반홀에 있는 8층 상가 빌딩 중 9분 상가 매매입니다. 위치 안산시 상높구 건건동 지하 2층 지상 8층 상가 빌딩입니다. 층수 3층 현재 한의원 상업 중에 있습니다. 그냥 병수 65평, 전용 병수 43평, 대지 지분 6.6평, 매매금액 2억, 임대사업을 적극 추천합니다. 임대료 월 70만원, 건물주인 변경시 임차인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하 1, 2층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3층을 보시겠습니다. 복도입니다.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아주 깨끗합니다. 2억 투자하여 나도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금지부를 하면 임대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빌딩에 병의원 4개 있습니다.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599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군포공장부동산 경력과 사무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군포공장부동산 상호인터넷공인중개사 개업연월일 2000년 3월 10일 경력 2023년 기준 만 23년 지났습니다. 전문 취급 공장매매임대전문 대표 공인중개사 오두환 주소 군포시 봉성로 회신육 안녕하십니까 군포공장부동산 오두환 정중히 인사올립니다. 군포공장부동산은 군포공단 내 있습니다. 군포공단에서 2000년 3월 개업 2023년 현재까지 만 23년 동안 한 장소에서 공장만 전문으로 정직정도 책임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장매도 공장인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직접 촬영과 영상 편집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공장매수, 임대공장 찾으실 때도 010-9089-8949로 전화주시면 빠른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포공장부동산 인터넷공인중개사 사무실 약도입니다. 사무실 건물입니다. 군포전철력 역세권입니다. 사무실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